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3개와 더불어 5건, 제1부 항일혁명 회고록 5건의 앞에는 위대한 소령님의 담과 같은 친필 명제가 있습니다. 온결의 단합된 힘으로서만 저국의 운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간관항일혁명 투쟁의 역사적 겨운이다. 김일성 제13장 백두산으로 1. 왕가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다 1936년 봄은 우리에게 특별히 유난스러운 봄이었다. 그 봄에 우리는 실로 많은 일을 계획하였다. 세 사단의 조직, 저국광복회의 장립, 백두산 근거지의 창설준비. 거기에 만산을 비롯한 무성 땅 곳곳에서 돌발한 갖가지 중대사들이 예상치 않았던 숱한 일거리들을 만들어 놓았다.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수습하자면 안정된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주변 정세는 우리에게 그런 안정을 주지 않았다. 무성지방에 군림하고 있는 두 세력이 저만큼 자기 나름대로 우리의 활동에 회방을 놓으면서 장애를 주고 있었다. 그 두 세력 중에 하나는 왕가대장의 위만경찰 터벌대였고 다른 하나는 만순의 산림부대, 단일부대, 산림부대였다. 왕가대장이란 문자 그대로 왕가성을 가진 대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왕가대장 혹은 왕대장이라는 칭어에는 터벌계의 왕이라는 의미가 돋붙어 있었다. 그는 장장님 군벌군대의 복말 당시부터 비적 터벌을 전문해온 터벌의 능수였다. 9.18 사변 이후 당치호가 자위군을 조직하였을 때 왕가도 그에 가담하여 한동안 반일의 기치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남만원정을 나갈 때 그와 접촉하면서 괜찮은 관계를 가지었다. 그러나 당치호가 중국 관내로 들어가고 자위군이 와해되자 인차일본군에 투항하여 괴례만주국에 깃발을 둔 위만경찰대장으로 변신하였다. 그때부터 일제의 충실한 주구가 되어 이전에 열마해둔 터벌 솜씨를 남김없이 드러내었다. 왕가대장은 터벌에 나서기만 하면 빈선으로 돌아오는 적이 없었다. 터벌 대상을 영락없이 물어 매치고 머리나 귀를 베어다 상전에게 바치곤 하였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후한 치아와 상금을 주고 나였다. 왕가대장은 특히 만순부대라면 귀를 쓰고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었다. 무성일대에서 활동하고 있던 반일부대들은 왕가라면 그림자만 얼씬해도 벌벌 떨었다. 반일부대에서는 왕가대장을 무성의 리도선이라고도 불렀다. 이웃현인 안도의 악명높은 리도선은 지벼성과 악랄성과 잔인성으로 하여 온간도 땅에 소문난 무서운 살인기였다. 왕가대장도 리도선의 짝지지 않는 주구였다. 바로 그러한 왕가대장이 그해 범해 우리의 주되는 적으로 장애물로 되었다. 또한 그와 별로 못지않게 구국군 만순이 우리의 활동을 방해하여 나섰다. 사실 무성적으로 나올 때 우리는 만순부대를 주요한 우군으로 삼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의 반일부대들은 우리를 보수로 여길 대신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고 있었다. 김산호가 만산아동단원들에게 어슬해의 필초원을 구해가지고 오다가 살림대원들에게 강탈당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대원들이 그 더비화된 살림대원들을 징벌하지 말았어야 하였는데 그만 격분한 나머지 지나친 보복을 가하였다. 그래서 일은 좀 맹랑하게 되었다. 우리 앞에는 예상치 않았던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다. 거려헌군은 아주 순진해서 그 누구든지 빈민들의 재물에 조금만 손을 대도 영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살림부대들의 권궁 같은 건 이해해주려고도 안 한다. 그것들은 우리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딴족석들이다. 살림대원들 속에서는 이런 소문이 퍼져갔다. 그들은 우리 부대의 개별적인 성원들을 보기만 해도 트집을 걸거나 해치려고 달려들었다. 공동전선을 해야 할 대상이 그런 상태이니 우리로서는 그것도 하나의 큰 골칫거리였다. 우리는 간도에서 유격대를 장관하던 처식이와 비슷한 조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와 좀 다른 점은 우리의 역량이 미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사적 권위가 공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적 진영에 속하는 왕가대장도 우리의 동맹자로 될 수 있는 만순대장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안정된 시간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당도를 연구하던 끝에 우리는 왕가대장과는 서로 상대방을 치지 않고 적당히 지내며 만순대장과는 공동전선을 형성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왕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당신과 나는 구면이다. 당신도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도 당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만치 나는 흉금을 터놓고 당신에게 말하려고 한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 군대이다. 우리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 한 위만 군경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여구에 동의한다면 당신이 통설하는 경찰대와 그 관하의 각 경찰 분서들을 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화건하면서 화평을 제기하는 바이다. 이런 식으로 편지의 서두를 뗀 다음 산림부대들에 대한 터벌을 중지하라는 것. 인민혁명군이 파견한 공작원들이 성시나 불악들의 마음대로 드나들거나 머무를 수 있게 하라는 것. 인민혁명군을 적극 지지 성원하고 있는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수감 중에 애국자들을 당장 속방하라는 것 등의 내용으로 된 여구 조건들을 제기하고 왕가 대장이 이 여구 조건들을 수락하는 조건에서 무성현경 내에서의 치안 유지에 되도록 혼란을 조성하지 않을 때에 대하여 담보하였다. 며칠 후 왕가 대장으로부터 우리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과 우리가 내놓은 세 가지 여구 조건을 전부 수락한다는 내용의 회답이 왔다. 그리하여 우리와 왕가 대장 사이에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일정의 비밀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쌍광이 서로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와 왕가 대장 사이에는 얼마동안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왕가 대장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살림부대들에 대한 터벌을 중지하였고 자기 관할하의 성시나 집단부락들에 우리 공작원들이나 연락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데 대하여서도 눈을 감아주었으며 조선인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과 검거도 늦추었다. 우리도 왕가 대장 관할하에 있는 부대들을 습격하거나 그들의 주둔 지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나는 민생단 보따리를 불태운 다음 대원들을 무기공작에 내보낼 때 무성현성 밖에 있는 다른 지방에 나아가서 전투도 하고 무기도 얻어야지 현내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주곤 하였다. 왕가는 결코 미욱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나칠 만큼 영리하고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간도와 북만에서 어떻게 활약해왔고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와는 애당쳐 싸울 잡돌이부터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무성 땅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자 자기 부하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고려 헌군과는 맞서지 말라.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한다. 병력이 적다고 함부로 덮치려 들지 말라. 그들의 비에 거슬리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애초에 걸지붙어 말아야 한다. 왕가 대장은 신누런 군복을 입은 우리 군대를 보면 멋본 척하고 멀찍이 피해가구나였다. 그 대신 시꺼먼 복장을 한 산림부대만 보면 기를 쓰고 덤벼들었다. 천명도 도대는 만순 부대에 비하면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는 역량이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지만 왕가 대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만순인의 산림부대들 뿐이었다. 사실상 왕가 대장과 화평하는 조항에다 만순인의 부대에 피해와 선실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여구를 밝힌 것은 반일 역량을 보존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 반일부대들의 활동은 하강선을 긋고 있었다. 구국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왕덕림, 당취호, 리두, 서병문 등의 부대들은 이미 사내관이나 또는 소련을 거쳐 관내로 퇴각해버렸고 왕전향 부대, 전신부대와 같은 견결한 반일무장 부대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결사 보국할 각오를 가지고 혈전을 거듭하다가 적들에게 괴멸당하였다. 정처부대, 왕억진부대와 같은 일부 부대들은 신기를 들고 귀순하였다. 무성과 림강현경에 있는 만순휘하의 군서부대들과 자매부대들에서도 귀순자가 늘어났다. 1935년 가을에 처수탄에서는 마흥산부대의 투항병 90여 명을 환영하는 귀순식 노름까지 벌어졌다. 구국군의 나머지 역량은 작은 집단으로 분산되어 깊은 산중에 들어박혀 서국적인 저항을 하였으며 더러는 도비로 되었다. 이런 실태는 일부 공산주의자들 속에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경시하고 지어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낳게 하였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반일연합전선에 대한 우리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왕가대장과 화평약석을 하는 한편 만순 부대와 공동전선을 펼 교섭도 시작하였다. 우리 부대에는 산림부대 출신의 나의 지숙한 대원이 있었다. 나는 그를 통하여 만순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당신의 이름은 우리 혁명군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우리는 무성에 도착하는 즉시로 당신을 만나 통성도 하고 반만 항일 공동투쟁 대책도 의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인사도 나누기 전에 불미스러운 충돌 사건이 빚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의 정치위원이 혁명군의 후방 물자를 강탈하다가 청상당한 산림대원들을 심문한 데 의하면 그들은 이미 두석달 전에 당신이 통수라는 부대에서 도망쳐 터비로 전락된 탈주자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사들이 마치 당신 휘하의 산림부대 현역대원들을 해칈듯이 여론을 퍼뜨리는 것은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의 친목을 달가워하지 않는 적들의 관계이다. 나는 양군이 오해를 풀고 불신을 해소하며 반감과 적의를 버리고 전으로 형제로 되어 항일 공동전선에 나서게 되기를 열망에 맞이한다. 만수는 회답을 보내지 않고 우리의 제의를 무시해버렸다. 그 침묵이 말해주고 있는 대답은 명백하였다. 그것은 당신 내가 없어도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무송일대에는 만순대장이 그런 배심으로 나올 만한 정황이 실제로 조성되어 있었다. 왕가 대장이 우리와 약속한 대로 만순부대를 비롯한 모든 반일부대들에 대한 공세를 늦추었기 때문이었다. 왕가는 형식상으로만 터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냈지 실제적으로는 터벌을 하지 않았다. 만순의 모든 군소산림부대는 후원이 없이도 숨쉬고 살아갈 만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는 오히려 산림부대의 산발적인 방해책동을 더 부추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받자 그 산발적인 가해 행위도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공동전선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안정을 얻었다. 왕가 부대도 만순부대도 더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모처럼 얻게 된 그 안정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만강에 갔을 때에도 대영에 갔을 때에도 그것 위만 군경들과 평화교섭을 하고 불가침을 약속받았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강에 간 것이 1936년 4월 말경이었다. 거기에는 30명 정도의 경찰대 무력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그쯤 되는 적을 지키는 것은 식은증 먹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무력 행사도 하지 않고 대표를 보내어 경찰대와 단판을 하게 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을 다치지 않을 테니 당신들은 우리가 이 부락에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하겠는가. 그저 못 본 척하고 베겨 있다가 훗날 상굽에서 추궁하면 유격대 병력이 너무 많아서 대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식으로 뒷처리를 할 수 있는가. 경찰대는 우리의 이런 제안에 제껏 응에 나섰다. 유격대가 자기들을 다치지 않고 단판을 걸어온 곳만으로도 그들은 조류를 할 지경이었다. 리동학은 보이단 근처의 집 옆에 기관청을 걸어놓고 사복 입은 우리 기관청수들이 밤낮으로 경계근무를 소개하였다. 그 기회에 나는 만강에서 저국광복회 창립과 관련하여 동강회의에 제출할 문건들의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적들이 쳐들어올 염려가 없으니 일자리도 푹푹 났다. 우리는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 족에 대하여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였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처시기부터 철칙으로 삼아온 우리의 대적 방침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시정일관하게 지켜온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준칙이었다. 우리는 남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총을 잡은 사람들이었다. 저국을 살리고 결해를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투쟁목적이었고 사명이었다. 우리의 청검은 어로지 우리 저국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압살하며 우리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원수들을 징골하는 데만 바쳐줬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의 정의로운 검은 살려둘 가치를 가진 자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자애로운 보호검이 되어준 반면에 살려둘 가치가 없는 악질적인 반항자들에게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의 검으로 되었다. 범내 잠잠했던 왕가대장은 무슨 충동을 받았는지 그해 여름철에 접어들면서부터 반일부대들에 대한 터보를 다시 시작하였다. 무성현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비대와 헌병대가 그에게 압력을 가한 것 같다. 반일부대병사들의 잘라진 머리가 무성거리 전선대들에 다시 걸리게 되자 만순휘하의 여러 살림부대들에서는 탈주병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였다. 항일 구국의 리념에 투철하지 못한 리기적이며 근시한적인 살림부대의 본성이 되살아나 반일 역량의 결석에 힘쓰고 있던 우리를 또다시 괴롭히었다. 왕가의 토보를 멈춰세우지 않으면 만순 부대는 와해의 운명을 면할 수 없었다. 나는 왕가대장에게 두 번째로 되는 편지를 보냈다. 우리는 당신이 수하의 경찰대를 동원하여 살림부대들에 대한 토보를 제기하였다는 불쾌한 통보를 받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와의 협약을 줘버린 것으로 된다. 나는 당신이 약속을 배반한 결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처신할 것을 권고한다. 완고하게 도전하고 반항하는 적에게는 우리의 관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 경고 편지가 전달된 지 한 주일이 지나도록 왕가대장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만순 부대에 대한 토벌도 중단되지 않았다. 으름장을 놓으면 겁낼 줄 아느냐.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싸울테면 싸우자. 왕가대장은 아마 이런 배심이었던 것 같다. 무성현내의 여러 여충지들에는 수백 명의 관동군 토별병력이 증파되어 왔다. 왕가는 전혀 없이 어만 방자해 줬다. 7월 초에 나는 왕가에게 마감으로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주었다.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낸 지 나흘만인가 닷셋만인가 회답 대신 왕가 부대가 다시금 대첨창 근처에 있는 완순 부대의 어느 한 수경지를 기습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성현과 림강현 사이의 어느 수림지대에 머물러 있을 때였다. 왕가의 행위는 나와 나의 전우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 상전의 조종을 받는 괴례만주국의 경찰대장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에 끝까지 충실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중국사람이며 자기 나름의 리성이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위만군을 상대로 하여 우리가 진행해온 적군와의 사업의 기초에는 그 리성에 대한 일정의 믿음이 깔려 있었다. 우리가 왕가를 설복하여 불가침 협약을 맺은 것도 구경은 그런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우리가 믿음을 준 적군의 중하충 장교들은 대부분 우리와의 약속에 충실하였다. 앵목당에서 우연히 나와 인연을 맺은 위만군 연대장도 그렇고 우리에게 철군 잡지를 개통적으로 보내오던 대포시아의 위만군 대대장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구면인 왕가는 우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돈지었다. 신념을 못 가진 자들이 가닥해되는 정착점이란 배신밖에 없다. 왕가에게는 일제가 망하고 저중 양국인민이 승리하게 된다는 신념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왕가 대장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더구나 그가 우리의 인내성 있는 기대와 성의에 정질로 대답을 하는 데 대해서는 분격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김산호를 불러 날센 싸움꾼을 한 30명 정도 골라가지고 10년대에 가서 그 연대대원들과 함께 왕가 대장을 징볼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동시에 우리도 주력부대를 거느리고 신한차 부근의 취자산으로 은밀히 이동하였다. 신한차는 크지 않은 집단 부락이었지만 적 터벌대들의 중요한 출전기지였다. 이 마을에는 경찰 분소와 자의단 무력도 있었다. 우리가 신한차 전투를 계획하게 된 주되는 목적은 우리와의 협약을 어긴 왕가 대장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적들을 군사적으로 지압하려는 데 있었다. 우리는 또한 이 전투를 통하여 새 사단을 무장시키는 데 여구되는 청기류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새로 편성된 사단은 이미 두더성화강 전투에 이어 로령에서 큰 전투를 하였다. 그 전투만 잘 치르면 많은 무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치밀한 작전 방안을 세우고 접어들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았던 정황이 돌발하는 바람에 싸움을 계획대로 할 수 없었다. 적의 적후병 한 명이 공교롭게도 우리의 매복권내에 어슬렁어슬렁 걸어들어와서 소변을 보았는데 그가 매복 중에 있는 우리 대원을 발견하고 그만 항급한 나머지 공포를 한 방 쏘았다. 우리 대원도 얼결에 총을 발사하였다. 적을 수십 명 살상하고 무기도 몇 자로 노해 가였지만 전투는 계획대로 깨끗하게 결석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로령에서 적군을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 봉창을 신한차에서 단단히 하려고 하였다. 그 당시 우리 부대에는 신한차에서 위임한 경찰로 복무하다가 분서장의 악행에 불만을 품고 탈주해온 중국인 대원이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신한차 경찰 분서장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는 악한이라고 하였다. 그는 집단 불화간의 인민들에게는 물론 경찰들 앞에서도 폭군으로 행세하였다. 중국인 대원은 자기가 유격대에 찾아온 첫째 목적이 중국 해방에 앞서 양경장을 처단하려는 데 있다고 분노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가 신한차를 로령 다음의 싸움토로 선택한 것은 그 탈주병이 그것 실정을 잘 알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 데도 있었다. 우리는 대낮에 신한차를 치기로 하였다. 낮 12시부터 1시 사이는 경찰들의 점심시간인 동시에 무기 청소 시간이었다. 경찰들이 청소제를 하느라고 무기를 분해해 놓은 다음에 불악으로 쳐들어가면 큰 저항을 받지 않고서도 적들을 제압할 수 있었다. 첨을 모자를 쓰고 농쟁기를 들고 농민복 차림으로 변장한 유격대원들은 토성에 접근하여 재빨리 성문을 통과한 다음 경찰 분섭용실에 벼락같이 뛰어들었다. 경찰들은 분서장 이하 모두 크게 저항도 못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다. 자위단도 다 잡혔다. 전투가 끝난 다음 우리는 경찰 분석 건물 앞에 야외 무대를 가설하고 연회 공연을 하였다. 그 다음 경찰 분석 건물에 불을 지르고 서강 방향으로 철수하였다. 경찰들에게 해설 사업을 한 다음 로자를 쥐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을 때 한 포로가 우리 대원에게 슬며시 물었다. 여보쇼. 빨치산. 성문은 어떻게 뚫고 들어왔소? 날아서 들어왔소. 우리 대원은 농으로 대답하였다. 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거든. 도대체 경비병이라는 것들은 뭘 했을까? 결국 우리가 의도한 대로 신한차 경찰 분서의 습격은 왕가 대장에게 큰 심리적 충격을 주었다. 왕가는 제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터벌에 더욱 극성을 부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왕가를 유인하기 위하여 무성현성 근처에 나타난 김산원은 30명쯤 되는 유인조성원들에게 산림부대 옷을 입히었다. 그 자신도 물론 산림부대 서대장으로 변복하였다. 왕가의 구미를 제일 동하게 하는 미끼가 검은색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다. 밤중에 현성 부근의 한 부락으로 내려간 김산원의 서부대는 그 부락 농민들의 재물을 마구 끌어내며 산림부대 흉내를 내다가 황리하자 마을로 옮겨가 꽃같은 수법으로 또 소란을 피우고는 그 마을 뒷산 골짜기로 슬그머니 철수하였다. 현성 주변의 철락에 산림부대가 나타났다가 황리하자 쪽으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정보를 받은 왕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부대를 이끌고 살기 등등해서 황리하자 부락으로 달려왔다. 걱정들 말고 나를 기다리라. 내 이제 그 토비놈들을 멸살시키고 돌아올 테니 점심이나 잘 차리고 있으라. 점심 전에 내 그놈들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오겠다. 버르장물이 없는 놈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혼장담한 왕가는 부대를 끌고 유인저의 자취를 따라 뒷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뒷산 중턱에는 십년대 전투원들이 매복해 있었다. 새벽에 김산호의 유인대가 올라가 합세하였다. 여기서 우리 전투원들은 미리 허수아비로 유인 가장물을 만들어 세워놓고 왕가의 눈을 홀렸다. 가장물들 사이에 숨어있던 전투원들이 먼저 총소리를 냈다. 왕가와 그의 경찰 터벌대는 숲속의 검은 허수아비들에게 항복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맹렬히 돌격해 올라왔다. 선을 들려고도 하지 않고 달아나려고도 하지 않고 쓰러질 줄도 모르는 그 살림대 병사들의 짓긋은 웅전은 왕가의 부하를 잔뜩 돋고 주었다. 왕가는 양손의 권총을 하나씩 잡고 연방사격을 하면서 발악하였으나 우리 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절명하였다. 운명의 마지막 시각에 왕가가 어떤 교훈을 찾았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정의로운 것에 대한 배신이 어떤 종말을 가져오는가를 그가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왕가 대장이 녹아났다는 소문을 듣자 도처의 반일부대 지휘관들은 김산호를 찾아와서 왕가의 머리를 자기들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지난날 수많은 반일부대 장병들의 머리를 베어 달아놓았던 왕가의 악행에 대한 앙가품으로 그의 머리를 천하가 다 볼 수 있게 무성의 성문 높이 매달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김산호에게 왕가의 시체를 머리칼 한올이 다치지 말고 무성현경찰대에 가닥해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우리는 왕가 대장의 장례식이 요란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장례식이 또한 우리 군대에 대한 소문을 더 크게 해주었다. 적들 속에서는 우리 혁명군과 맞서서는 죽음밖에 차려질 것이 없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갔다. 왕가를 징벌한 신한차 전투와 황리하자 전투에 대하여서는 한설야의 장편소설 역사에 비교적 상세하게 취급되어 있다. 왕가를 제거해버린 다음 우리는 일본 군대까지 제압해 놓음으로써 무성의 일판을 완전히 우리의 천지로 만들 작정을 하였다. 정찰병들을 파견하여 각방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마침 육십여 명의 일본 군대가 무성에서 림강 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인차 매복전을 조직하였다. 그 싸움 역시 아주 통쾌하였다. 파손된 배에 실려 도망친 놈은 열아문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몽땅 수장당하였다. 이런 싸움이 몇 번 거듭되자 무성현 일대는 우리의 천지로 되었다. 그 해 여름을 우리는 대형에서 얼마 동안 보냈다. 온천 옆에 천막들을 채워놓고 지내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다. 저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내오는 사업, 무성과 림강의 산림지대의 인쇄서, 재봉서, 무기수리서, 후방병원을 포함한 미령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그마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적의 주둔지였다. 우리는 대형에 가자마자 적들에게 서면으로 통과하였다. 우리는 한동안 온천에서 지낼 작정이니 너희들은 그런 줄 알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며 어디로 달아나지도 말라. 거기에 가만히 배겨 있으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물품들을 보내주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들이 담보한다. 적들은 지척에 있으면서도 감히 우리에게 범접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디로 달아나지도 못하였다. 그 대신 우리가 일러준 대로 물품 조달자의 역할을 거분거분 수행하였다. 우리가 지하적을 가져오라면 지하적을 가져오고 밀가루를 실어오라면 밀가루를 실어왔다. 만순이 나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왕가 대장을 경멸한 데 대한 축하와 무난 인사를 보내온 것이 바로 그 무렵이었다. 얼마 후에는 만순 영감 자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서 대형 온천지로 왔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편지도 보내고 사절도 파견하여 공동전선을 하자고 호소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던 더고한 늙은이가 제 발로 찾아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때까지는 공동전선을 위해서 우리가 우사령도 찾아가고 오이성도 찾아갔지만 왕가 대장을 지켜버린 다음에는 유명자한 만순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왔다. 만순은 첫눈에도 쉰 살이 훨씬 넘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아편에 중독되어서인지 눈빛이 막지 못하였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부터 앞세웠다. 우리 반일부대병사 대중은 모두가 한결같이 왕가 놈을 없애준 김사령을 세상에 둘도 없는 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김사령께 감사를 드리고 겸하여 사령과 형제의 의의를 지니고 싶은 마음을 전하자고 찾아왔소이다. 청콘대 김사령은 내가 지난날 노망하여 섭섭하게 굴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먼 길을 마다지 않고 찾아온 이 마음을 너그러이 하려 나와 자잘리를 무어주었으면 합니다. 만순의 요청은 한동안 나를 망설이게 하였다. 나는 지난 시기 우사령이나 오이성과 공동전선을 실현할 때 제기하였던 몇 가지 조건들을 들면서 그것을 수락한다면 자잘리를 묻는 데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였다. 그 조건이란 반일부대가 우리와 친결을 맺고 우군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 일제에게 절대로 투항 귀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민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공작원이나 연락원들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 우리와 정상적으로 정보 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뜻밖에도 만순은 그 모든 조건에 대하여 기꺼이 동의에 나섰다. 그는 내가 제기하는 조건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할 적마다 머리를 끄덕이며 빈번히 달자를 넣어 달견이요 달통이요 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결국 우리는 단 몇 시간 사이의 상면으로 공동전선을 맺고 우리 양군은 서로 우군이 되었다. 만순은 그 후 우리와의 언약을 한 번도 줘버리지 않았다. 왕가 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남호두 회의 이후에 조선인민혁명군의 핵로에서 하나의 의인은 사변으로 되었다. 이 사변의 의인은 비단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였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무성지구에서 우리가 바친 불면부류의 노력은 백두산지구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서 튼튼한 조석으로 되었다. 이 노력으로 하여 우리는 저중양국인민과 애국영양의 공동전선을 실현하는 길에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었다.